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살별입니다 2023년 6월 13일 오전 10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방탄전문 민주당이 또다시 한동훈 장관 탓을 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라고 웃으면서 아주 여유롭게 받아쳤는데 이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국회는 의원 2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정확히 국회가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부결시킨 것인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이 정도면 이 민주당이 얼마나 부패하고 뻔뻔한 집단인가를 한 번 더 입증시켜준 이런 사건이었다 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스스로 참 부끄럽다고 느꼈는지 아니 이 표결이 끝나고 나서 느닷없이 한동훈 장관 탓을 했습니다 한 장관이 국회를 도발시켰다 한 장관이 체포동의안 그 요청 이유를 설명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도발적이었기 때문에 그의 아주 모욕감을 느낀 민주당 의원들이 대거 부결시키는데 동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한 장관을 탓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장관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제 설명 때문에 모욕감을 느꼈다구요 그냥 솔직한 이유를 말해 보시죠 이런 조롱하는 듯한 반응을 보였는데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장관이 나와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 내용이 정말 전국을 찌르는 듯한 이런 내용인데 아마 그 자리에 있었던 실제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상당히 찔렸을 겁니다 어제 한 장관 이렇게 말했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들이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20명이 표결에도 참여합니다 이건 누가 봐도 공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주 전국을 찌른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아주 고성을 지르면서 야유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그래 놓고선 또다시 한동훈 탓을 합니다 한동훈이 우리에게 모욕감을 안겼어 한동훈이 반감을 샀기 때문에 부결된 거야 이렇게 한동훈 책임으로 돌리는데 모욕감을 느꼈으면 부결시키면 안 되죠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이 20명 안에 내가 포함된다고 나 굉장히 모욕감을 느꼈으면 당당하게 체포동의안 통과시켜줬어야죠 이걸 부결시켰다는 것은 스스로 내가 돈봉투 받은 그 20명에 들어가는 의원이다 라는 걸 스스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나는 돈봉투 받지 않았어 나를 똑같이 취급하지 마 라고 하면서 당당하게 이 체포동의안에 찬성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되는 이런 변명입니다 어제 한 장관의 이 설명은 정말 틀린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말했죠 돈으로 표를 사고 파는 것은 민주주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아니 국민들도 이렇게 안 한다 라고 몇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라면 적어도 국민보다는 나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발언까지도 했는데 정말 모욕감을 느껴야죠 이 국회의원들은 자 그러면서 범죄 사실의 핵심은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후보 지지대가로 민주당 국회의원 양 20명에게 돈봉투를 돌렸다는 것이다 그 범죄 사실에 따르면 논리 필연적으로 그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지목되는 약 20명의 국회의원이 여기 계시고 표결에도 참여하게 된다 최근 체포동의원들의 표결 결과를 보면 약 20명의 표는 표결의 결과를 좌우하는 캐스팅 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돈봉투 돌린 혐의를 받는 사람들의 체포 여부를 돈봉투 받은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건 공정하지도 공정해 보이지 않는다 아니 돈봉투 돌린 사람에 대해서 돈봉투를 받은 사람들이 표결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너무나 정확한 지적이죠 그러나 그 결과는 부결이었습니다 자 이 부결 결과에 대해서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서 또 이렇게 밝혔습니다 민주당의 거듭된 방탄에 국민들께서 모욕감을 느끼실 겁니다 모욕감을 느끼는 건 민주당 니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자 이렇게 지적한 거죠 누구도 민주당에 돈봉투를 주고받고 녹음하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국회 반감을 샀다 자 이런 반응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의 말씀은 원래는 제대로 표결을 하려고 했는데 제 말을 듣고 욱하고 기분이 나빠서 범죄를 옹호했다는 이야기인데 공당이 하기에는 참 구차한 변명이다 자 이렇게 국민들이 생각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완전히 조롱하고 있는 것이죠 아니 나 때문에 원래 하려던 표결을 바꿨다고 아니 국민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참 구차하다 자 이런 지적이죠 자 그러면서 아니 민주당은 저 없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민주당 말씀대로라면 민주당은 제가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정당이라는 말씀입니까 저를 너무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결국 한 장관이 모든 걸 좌지우지했다 한 장관이 민주당 의원들의 이런 마음까지도 움직이고 조종했다라는 뜻인데 뭐만 하면 전부 한동훈 장관 탓을 하니까 뭐 어디서는 한동훈 만능설 전지전능한 한동훈이다 뭐 이런 조롱까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자 증거가 부족한 것 아니냐 20명이라고 지목했는데 특정하지도 못했다 이런 주장을 민주당 일각에서 펴자 자 이에 대해서 한 장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정도의 증거를 본 적이 없다 녹취 과정에 있는 민주당 측 인사들이 하나같이 정확하게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다 뭐가 더 필요하냐 혹시 동영상 같은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정도 설명됐다면 제 경험으로 볼 때 증거는 이례적으로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증거가 차고 넘치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편 감싸듯이 자기 편이 아니라 자기 일이겠죠 왜냐하면 돈봉투를 받은 당사자들이 표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이런 방탄 이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방탄이 민주당에 의해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데 이런 민주당 이런 부패하고 뻔뻔한 이런 집단 그냥 두고 보실 건가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 받아야 될 대상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김없이 대상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